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요! 안 돼요 토끼와 소통을 한다는 게 나름 쉽지 않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토끼와 함께 호흡을 하고 콘셉트에 대해서 교감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시각이 좋을지 토끼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고 마침 비도 오는데 뭔가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울리기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형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형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토끼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똥말 없다고? 오늘 화보 촬영이요? 마지막 사진을 이런 컨셉으로 찍어봤습니다 뭐 이런 컨셉 아니면 뭐 이런 컨셉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찍어봤는데 계속 이렇게 해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중하게 질문이 뭐였죠? 오늘 촬영 오늘 화보 촬영 7착 맞죠? 7월의 옷을 입고 지금은 아주 토끼들과 함께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토끼들과 함께한 의상이 가장 기대됩니다 토끼들이 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